너희는 벨로가 친구 아니야! 내 목걸이! 벨로가 울지마. 우리가 꼭 찾아줄게. 내가 망치에게 붙들려있는 틈을 타서 샤크가 목걸이를 뺏어갔어. 샤크 이 녀석 제일 좋아하는 목걸인데. 맞아. 너랑 오르카가 같이 만들어준 목걸이잖아. 지금 당장 내가 가서 찾아오겠어. 그건 안돼. 왜 안돼? 샤크는 로조성으로 갔어. 우리가 로조성에 가서 만약 로조를 만나기라도 한다면 우리도 다칠 수가 있어. 난 로조 따위 무섭지 않아. 침착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계획을 세워볼 테니까 그 다음에 같이 가보자. 내 소중한 목걸이. 아무도 관심 없어. 벨로가 내 왜 울고 있지? 벨로가 왜 울고 있어? 설마 누가 괴롭혔어? 오르카 내 목걸이를 뺏어갔어. 뭐? 누가 뺏어갔어? 샤크랑 망치가. 걱정하지마. 내가 가서 목걸이를 찾아올게. 대장. 샤크는 로조성에 있을텐데 로조성에 가겠다는 거야? 오르카. 혼자는 가지마. 괜찮아. 그까진 로조 따위 절대 무섭지 않아. 알잖아. 예전에 로조가 나한테 혼줄났던 거. 맞아. 맞아. 귀엽다. 걱정하지마. 내가 목걸이 반드시 찾아올게. 대장 기다려. 아무도 없는데. 대장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로조가 안 보이네. 설마 도망갔나? 너 여기서 뭐해? 샤크가 벨로가의 소중한 목걸이를 빼앗아가서 내가 찾으러 왔다. 어쩔래? 샤크는 이미 도망갔어. 로조 대왕도 잠수함을 타고 아까 나가셨고. 샤크. 목걸이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 어딨는데? 저기 앞에 있네. 샤크. 로조. 너희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보자. 내 목걸이가 망가져버렸어. 조개가 다 깨졌잖아. 이게 어떤 목걸인데? 벨로가 울지마. 해변에 가서 다시 분호색 조개를 찾아올게. 그러면 다시 만들 수 있을거야. 하지만 오르카. 그건 내 목걸이가 아니야. 이 목걸이는 너와 모노돈이 힘겹게 만든 거잖아. 나랑 모노돈이 다시 만들어줄게. 너희를 다시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저번에도 조개 찬느라 밤샘에 고생했잖아. 불쌍한 벨로가. 울음이 멈추질 않네. 벨로가를 어떻게 위로해 주지. 대회대로 두조로 나누어서 가자. 나랑 모노돈 야리 먼저 성으로 들어갈게.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뽀뚜. 니가 모모랑 같이 들어오면 돼. 모모 조심해. 정말 미안해. 못 봤어. 오르카. 뭘 그렇게 서둘러. 너희 혹시 로조성에 가는거야? 맞아.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다녀왔는데 벨로가 목걸이는 이미 부서져버렸어.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나의 친구 벨로가가 아파하면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달려갔단 말이야. 오르카. 우리도 벨로가가 슬퍼해서 너무 안타까워. 하지만 안전하게 로조성에 가서 목걸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계획을 짜야 벨로가도 돕고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있어. 흠. 너희는 겁이 많은거야. 말 다 했어? 얼상 말하지 않을게. 나 대신 이것 좀 벨로가에게 전해줘. 지금 벨로가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나거든? 가자 얘들아. 벨로가 우리 왔어. 문 좀 열어봐. 이미 늦었어. 내 조개 목걸이는 부서져버렸다고. 우리도 알아. 오르카가 로조성에 다녀왔다며.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 오르카는 날 위해 목걸이를 찾으러 간 거였다고. 그렇지만 만약 오르카가 로조를 만나서 무슨 일이 생겼어봐. 그럼 네 마음이 편했겠어?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지. 그렇다면 난 오르카를 구하러 갈거야. 그리고 오르카는 잡히지도 않았는걸. 그건 운이 좋은거지. 벨로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만약 오르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 어쩌면 지금보다 더. 벨로가 오르카가 이걸 전해달라 했어. 벨로가 니가 또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너의 좋은 친구니까 너를 위해 꼭 복수해줄게. 잠시만 기다려줘. 어떡해. 오르카가 샤크와 로조를 찾으러 갔어. 오르카가 너무 위험해. 다 내 탓이야. 오르카가 나 때문에. 걱정마 벨로가. 그럼 우리도 작전을 시작하자.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오르카를 먼저 찾아보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빨리 서둘러야 해. 어서 출발하자. 빨리! 친구들, 충동적인 행동은 좋지 않아요. 감정에 치우치면 실수를 저지르기 쉽거든요. 감정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명확하자. 명확한 명확한 명확하게 지켜봐.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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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행법에 따라가자. 공격되면 눈으로 넘겨주기 바라앉히고 고민할 때까지.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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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인출 board.